일곱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이 책 쓰면서 여러 가지 예화가 있을 건데 인간 김학렬을 드러내는 아주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예화가 있으면 대표 예화 한 두세 개 정도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좀 젊은 분들이 약 46세 부총리가 돼서 일을 해 나가던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하도 그 과격한 언행에 관한 일화가 많아서 적하긴 하지만 좀 좋은 일화를 뽑자 그러면 좋은 일화 네 좀 좋은 일화 남들은 그 상대편이 된 사람들은 좀 지금 생각해봐도 짜증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좀 좋게 보이는 것은 그 양반의 이제 대통령 신임을 하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대통령이 있는 데서 남이 듣는 데서 대통령이 아마 이제 우리 아버지가 특히 부하들 훈련시키는 거 자기 일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기에서 자기 일을 경제기획원의 직원이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모르는 거 그러면 그냥 요새 말로 하면 그냥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 아직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 이야기한 겁니까 네 그렇죠 뭘 물었는데 모른다든지 모른지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든지 이런 그런 박사를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다 그러고 이제 심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프로젝트 분석하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중문환방이었거든 그냥 뭐 사업한다 그러면 그냥 돈 어디서 구하노 뭐 기술이라고 했는데 투자분석 수익성 분석이라고 해야 돼 그걸 전 투자와 관련된 정부 정부 돈이 들어가는 사업하고 관련된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처럼 어 그거 참 도움이 되겠네 하고 얘기를 한 모양이야 장만들까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장만들까지 제대로 했네 장만들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어 뭐 저기 뭐야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뭐 김부총리도 시험 한번 쳐보지 그래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시험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직도 자신 있습니다 세상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통령이 아주 껄껄껄껄 웃었대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이 보기에 나는 해가지고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나는 일만 여기다 목숨을 건다 하는 거를 정치권도 알고 있었고 언론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깐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야 경쟁제가 아니니까 네 중요한 점이네 네 그때만큼 언론이 이제 마지막에는 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국회에 무슨 해임 권위한 세명하는 데 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고 그때만큼 언론이 그렇게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항제철 포항제철 리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김학렬 부총리를 생각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포항제철의 발바자국입니까 그때 중앙에 박대통령 계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박태준 회장님 계시고 옆에 이제 김학렬 부총리가 계셨는데 아마 그게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를 가장 상징하는 그런 사진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항제철과 관련된 김학렬 부총리의 어떤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십니까 기여했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더구나 안 주려는 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스타일의 그런 일본과의 네트워크 또 우리 아버지를 서포트했던 관료 박태준 씨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이룰 수가 없었겠지만 우리 아버지 개인으로 기여했다 그러면 처음에 그걸 출범시킬 때 그 돈과 기술을 일본에서 가져오게 공식적으로 가져오게 했다는 게 제일 큰 기여일 것이고 이 사업이라는 게 정무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체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좀 분산이 되고 이게 건설부 일로 넘어가면 잘 안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아예 차고 앉아 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차고 앉아 가지고 부총리 되고 저기 직원들 기자실 가서 인사하고 이제 와 가지고 인사하고 왜냐면 자기가 늘 있던 사무실이니까 다 아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부총리실에 가서 첫 번째 한 개 칠판에다가 포항제철 그 당시에 이미 포항제철 회사는 설립이 되어 있었어요 68년인가 설립이 되어 있었어요 포항제철 딱 쓰고 야 이거 내가 목이 잘리거나 포항제철 이게 저거 될 때까지는 지우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 직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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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문들 씨 포함해서 차관보 해 가지고 작업반 딱 해 가지고 그 너희들 인생에 너희들 집안에 이게 아마 제일 큰일일 거다 이거 성사 못 시키면 너희들은 가서 죽어야 된다 네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무슨 그 그거 한 달 뒤에 일본에 저 한일강요회의 가 가지고 그 돈을 다 왔으니까 그리고 그 드라이브 가지고 그 정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완전히 모래밭이였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길 놔야지 뭐 하지 뭐 하면 이거 하면 이런 규제 있습니다 저쪽 정부 저 부처에서 안 그러면 그냥 바로 그 담당자나 장관 바로 해 가지고 그냥 그럼 박태준 회장하고의 관계는 일종의 상하 관계였습니다 상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누가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박통 포철에 관한 박통은 온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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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학렬은 저 저 저 사장이고 박태준은 공장장이었다 말이 딱 되네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 현장에 가서 바로 그냥 딱 돈 따오고 난다면 돈 따오기 전에는 일본 가서 맨날 살았고 그 돈 뭐 이런 거 업계에서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그 당시 신일본제철이 기술을 준 거죠 그렇죠 그게 주축이고 그리고 일본제철이 주는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도 그런 일본제계하고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협조를 얻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건 잘 알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설립 그 공장을 세운 거는 그건 뭐 거의 100% 박태준 씨 공인이에요 네 어떻든 참 한국의 산업화 역사에서 그 조상들이 피 땀으로 그렇게 얻었던 대일청구권 자금 가운데 네 40%를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제철 산업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산업도 나올 수 있었고 자동차 사업도 참 지금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면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죠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조금만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그거를 좀 감사할 수 있으면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우리 내부 관계도 너무나 부드럽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섰으니까 제가 집이 경남 통영이거든요 김학렬 부총리 고성이죠 고성이 좀 사람 인물이 많이 나요 고성이 그렇게 우리가 되게 저는 고성사람 아닌 뭐 아니다 국회 국회 위원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통영 고성 이렇게 묶어 가지고 되게 선글만 옛날에는 선글부가 한 선글부예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인물이 참 많이 났죠 예 났는데 어쨌든 60년대나 이런 걸 저는 기억을 하니까 예 그 당시 시골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이 우리 아버지 얘기라든가 이 책 그걸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 시대를 뭐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관심도 없고 이랬던 이런 젊은 사람들 또 특히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에 아주 그냥 고루해서 지겹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억지로 내가 끌고 와서 이 책을 읽힌다 그러면 그때 전화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 그 당시에 그런 그 시명락에 뭐든지 뭐든지 맘만 합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 정신 또 그런 우리 자기개혁의 dna는 지금도 누릴 수 있다 지금도 누릴 수 있다 그 실제로 그거를 행하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뭐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세상이 넓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온 세계에서 저 활동하고 그러는데 어 그런 마음가짐이 위아래로 다 가진다 그러면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어 지금 옥조해져 있고 늘어져 있는 이것만 다시 어 옛날에 그 마음 소위 실제 말로 초심을 되찾기만 하면 우린 언제든지 어 어 어 안싸고 기분 좋게 어 오늘보다 항상 나은 내일 올해보다 항상 나은 내년 늘 연년세세 누릴 수가 있다 무슨 뭐 인구가 졸려도 뭐 대외 관계가 대외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옛날에도 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성장률이 한두 해가 아니고 한 5,6년 7,8년 심하게는 한 10년 넘게를 1,2위를 성장을 했었어요 물론 뭐 경제가 조그마하니까 빨리 자랄 수도 있겠지만 나라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뭐 불화는 기본적으로 뭐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생각을 좀 생각을 좀 잘하면 누가 막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은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나라 분위기는 의외로 의외로 조그만 계기 그리기 또는 어떤 вас 뭔가 이렇게 끌리는 Code 리더 한테서 촤랄imiento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작은 계기 예 아주 그래서 그 뭐 뭔가 우리가 지금 그런 abrir 우리가 마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끌리는 믿음이 가는 리더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으로 갈망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참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나라가 잘 사는 게 옛날에 정주영 회장 공장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지금 들어봐도 너무나 명언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거가 방송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슴에 아마 느낌이나 울림이 있지 않겠냐 나와주는 거 고맙습니다 폴로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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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